인권과 정치체제가 과연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권의 철학적 기반은 천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부적이라는 게 주로 유럽에서 하는 얘기지만 동양적으로는 내재적, 내재적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재적이라는 얘기라는 것은 불가해서는 유아 독전 혹은 통학의 세계는 시천주 조금 더 나가면 예수가 얘기하는 인자론이 내재적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천부적 인권이라는 얘기가 18세기 유럽에서 진행되었던 사회계약론의 논쟁에서 시작됐는데 주로 자연권과 자연법 여기에 첫 번째 인물이 근대 정치학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홉스인데요. 홉스는 자연계와 인간 사회계를 나눠서 필연과 자유, 의지, 계약 등의 개념들을 도입을 하죠. 그런데 홉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욕심과 명예욕과 경쟁 등으로 만인과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리바이던이라는 강력한 권력자가 필요하다 해서 왕정군주제 내지는 전체주의 기반의 논리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로크는 천부적으로 주어진 생명, 자유, 그리고 노동에 설득한 사유재산권 이것을 기초로 해서 특히 사유재산권을 방어하는 것이 사회와 국가의 역할이다. 그래서 국가는 생명과 자유재산권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입 소위 약형 국가로는 제기하면서 자유주의와 현재 신자유주의의 이론의 토대를 만들었죠. 이 로크의 이론은 사실은 그 당시에 앙상레진 구체제의 반항에서 일어난 신흥 자본가, 재력가들의 말하자면 부르주아지의 입장을 방어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루소인데요. 루소는 홉스의 이론을 조금 바꿔서 원래 하나님이 만든 자연은 평등한 사회인데 이것이 산업화가 되고 문명화가 되면서 서로 대결하고 싸우게 됐다. 불평등 기원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합의해낸 내용에 모두가 따라주고 그것을 지켜주면 사회적 질서가 만들어진다. 소위 일반 의지론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잘 우리한테 소개가 안 돼 있는데 루소의 일반 의지론이 현대적 개념에서 사민주의와 사회주의의 원정적 개념을 제기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회계약론의 이런 세 개 카테고리에 더해서 인권의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자유의 개념이죠. 잘 알려져 있듯이 조스튜어트의 미래 자유론을 20세기 이사야 벌린이 조금 더 발전시켜서 자유의 개념을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로 나누게 됩니다. 이사야 벌린 자신의 이야기가 자유의 개념이 수백 가지인데 그걸 두 개의 카테고리로 소극적, 적극적으로 나누는데 소극적 자유라는 개념은 주로 개인에 국한돼서 어떤 신체의 구속, 고문 혹은 주거의 제약에 대한 문제, 사상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소극적 자유라고 했다면 적극적 자유라는 것은 공동체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문제, 예를 들어서 참정권을 중심으로 한 공동결정권, 사회경제 체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이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단결하고 저항하고 투쟁하는 그런 권리들을 적극적 자유로 얘기했죠. 이 두 사람은 두 개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소극적 자유가 우선하고 선행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 당시 여전히 자유주의 개념 혹은 브루즈와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기초에 있는데 21세기에 들어와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과연 소극적 자유가 적극적 자유에게 반드시 선행하는가 그래서 전제적이고 군부독재적 상황에서는 소극적 자유가 선행한다는 말이 일리가 있지만 현재 21세기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선행하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투기로 해서 만국시대에 이르렀을 때 토지 소유 혹은 아파트 소유라는 사회적 개념이 일반적인 공공선을 해칠 때 그 사회재생권을 제외하는 토지 공개념이 과연 인권 탄압인가 구속인가 이런 문제가 있죠. 또 지금 우리가 아프다고 지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소극적 자유 개념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하고 마음대로 만나게 하고 마스크를 차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을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고 4인 이상 5인 이상 못 만나게 하는 것이 인권 탄압이고 강요인가 구속인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서양의 철학적 차이가 굉장히 크죠. 다는 하지만 서양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와 사적 소유권의 중심으로 가 있습니다. 라이프 지위의 원화들을 하나 예로 들어서 개별자가 중심이 되고 타자는 개별자 중심에서 항상 타인으로 대립적으로 갈등적 요소로 존재하는 것이 사양 철학의 기본이죠. 그래서 존재론적 인식 속에서 타자는 대립의 대상이고 조금 더 나가면 타협의 대상인데 그거에 비해서 동양은 천진합일에 의한 관계적, 유기체적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공동체적 관점 개인보다는 전체 인본적 사상이 중심이 되죠. 이래서 사기종인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인다라든지 수신제가도 결국은 치국청편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대의적, 공동체적 관점이 합일, 관계적 관점이 동양의 철학의 중심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다음 제2장으로 넘어가면 현재 인권의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루는 기구가 유엔인데 강정구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발표해 주시겠지만 유엔의 인권 개념이 한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소극적 자유의 개념에서 개인적 사적 자유를 중심으로 한 것 그다음에 적극적 자유의 개념을 두 개로 나누면 정치적 참여권과 공통 결정권 또 하나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고 있는 최소한의 생활권의 문제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적극적 자유의 문제인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가 되죠. 소위 지구 생태 조건에서 지속 가능한 조건을 어떻게 만들 거냐는 생태 환급권이 새로운 인권의 문제로 제기됩니다. 그래서 21세기 현재 인권의 개념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정체, 정치 제도, 사회경제 체제의 문제 그리고 지속 조건으로서의 지구 생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주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이 여전히 두 개의 중심적 미디어로기가 작동하는데 개인 중심 그리고 사적 소유의 자본주의와 공동체의 방점을 둔 사회주의가 서로 대립하고 긴장하는 동시에 상호 공정적인 보완제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헌법의 제1조가 사회주의적 민주공화국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프랑스가 지향하는 건 사회주의적입니다. 독일에 계신 분이 들어오셨지만 독일의 헌법의 제1조는 국가의 역할은 인권인데 그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독일의 역할을 사회국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질서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노르딩 모델도 마찬가지로 개인 선택이라는 하나의 축과 인민의 집이라고 하는 복지국가체제의 쌍축을 함께하는 같이 합해가는 이런 것이 현재 정치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국가들이 보여주기는 일반적인 모습이죠. 여기에서 우리 정치제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면 현재 서양 혹은 한국까지를 포함하면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서구의 정치제도는 정당 중심의 대의적 민주주의인데 우리는 이것을 민주주의 전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장자쿠로서가 정당 중심의 대의적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 편의적 민주주의,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18세기에 비판을 했습니다. 원형적 민주주의는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죠. 그런데 어쨌든 사적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이 대의적 민주주의가 지난 300년 동안 인간의 울적 기반을 확장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지만 신자유주의가 보편화된 1990년대부터 한계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의 정치학계 학회장을 올해했던 칼라우츠라는 교수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데모크라시라는 책을 통해서 서구의 이런 정당 중심의 대의적 민주주의는 1990년을 통해서 황금기를 지나서 꺾어지고 있고 이제 한계에 봉착돼 있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아주 격렬하게 비판합니다. 우리가 현재 바라보고 있잖아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식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재 서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한계죠. 반대로 미국을 중심으로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 강압적이고 전체주의라고 비판받는 중국이 1949년 현대중국을 건설한 이후 70년간의 이런 성과를 보면 눈이 부십니다. 이미 2010년에 들어와서 실질 구매력 중심의 PPP를 PPP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을 능가했고요. 달러를 중심하는 노미널 GDP에서는 미국의 한 75% 수준이라고 평가를 받아왔는데 코로나를 지난 현재 시점에서 85%를 넘어섰다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작년에 중국이 소위 유엔이 제시한 절대 빈곤을 14억 인구가 전부 벗어났어요. 14억 인구가 절대 빈곤을 벗어난 것은 인류 역사상 없었던, 유래가 없었던 일이죠. 말하자면 소강사회로 들어온 상태죠. 중국의 공산당에 약 8천만 명에서 9천만 명이 참여합니다. 성인의 한 10%가 참여하는데 여섯 단계를 거쳐서 단계단계 대단히 치열한 논쟁과 현장 보고서와 현장 실사를 통해서 현안들을 해결해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중국 체제에서 유의할 부분이 소위 양해 중에 하나라고 하는 정치협상회의라는 게 있어요. 정치협상회의의 원래 출발점은 1930년대 상해를 중심으로 한 직업대표제의회의에서 출발된 건데 이 직업대표제의회의가 어디서 출발을 했냐면 서구 민주주의를 비판한 당시에 버트란트 러셀드의 지식인들이 중국인들한테 조언하면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이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자라고 얘기한 중국의 인민집중적 혁능 민주주의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아시아 금융위기의 문제에 대해서 넘어가고 제 4장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인권은 보편적인가 아니면 상황적인가 이 점에서 제가 존 롤스의 정의론의 개념을 유출을 했습니다. 존 롤스가 정의론에서 두 개의 원칙과 3개항을 얘기하면서 정의가 보편적이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정의론을 설정해 가는데 출발점으로서의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그 세 가지 항을 제시했는데 그걸 본인이 아르키메데스의 출발점, 기준점이라고 표현하고 했죠. 그래서 존 롤스의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인권에 있어서의 출발적 기준점으로 아마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권. 생명이 없는 것은 인권이든 민주주의든 아무런 의미가 없죠. 두 번째는 소극적 자유에서 주로 얘기하는 신체권 혹은 셀프레스펙트라고 하는 자기 존중권이 얘기될 수가 있을 거고 세 번째로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의식지유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적 조건 인간적 존엄을 유착하기 위한 생활권을 순서적으로 축차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준적 출발점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권의 영을 어떻게 넓혀갈 것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결국 역사라는 시대 한계와 상황적 과제 상황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런 시대 흐름과 상황적 과제를 접근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하면 공화제적 접근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화제적 접근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얘기할 수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정치적 인물이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는 당시에 시민, 남자 시민에게만 제약돼 있고 그 당시 그리스의 물적 조건을 해결했던 노예는 제외되고 여성들도 크게 제약을 받는 시대의 상황적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법제적 접근으로 볼 때 법치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법제적으로 볼 때 법의 출발점은 로마법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로마법이라는 게 사실은 로마가 약탈국가죠. 끊임없는 주반국가를 침략해서 약탈해서 토지도 장악하고 재산도 뺏고 노예화를 했는데 약탈해서 취득한 노예나 재산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로마법이에요. 우리가 법칙이라고 얘기할 때 법의 기본 개념은 기득권적 혹은 강자가 자기의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실은 법입니다. 그 다음 사회계약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식수단이 아니고 목적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통해서 법치주의를 얘기하고 영국평화론을 얘기해서 만민법을 얘기했는데 만민법이나 영국평화론이 가지고 있는 약탈을 하는 조건화에서 만민법을 얘기해서 칸티가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법적 개념은 말하자면 위토피아적인 규범적인 지향점이지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자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칙은 기본적으로 현지적 상황을 방어한다라는 기득권 중심의 자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얘기한다면 주권적으로 얘기하자면 19세기, 10세기의 시민제국주의를 지나면서 제3세계에 있어서는 인권만큼 혹은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민족해방과 국가주권의 문제죠. 그러니까 인권문제하고 민족해방과 국가주권의 문제를 갖추놨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의 문제고 상황의 문제죠. 그래서 인권의 문제를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생명권, 신체권, 생활권이라는 기준점을 기본으로 해서 공평무사하고 중립적이며 보편적 관점이 그런 보편적 관점에 인권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에 대해서 성경의 문구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존의 모든 국가, 아무리 선전화된 사회에도 그 사회에는 개별적, 구조적, 체제적, 인권의 문제가 항상 생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의 문제는 상황적이고 지향적인 문제지 그것은 이미 완결돼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존 롤 씨 얘기하면 중적적 합의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적용하다가 발생한 문제를 반성적 평형에 의해서 개선해 가야 된다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의 문제는 그런 중적적 합의와 상호적 다자주의 관점에 의해서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 인권의 문제다. 이렇게 제가 일차적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그러면 개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는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적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19세기, 20세기가 만들어오는 신인제국사회가 만들어온 기존의 조건이 현재적 부평등으로 작용하는 이 조건을 1차적으로 검토해봐야 되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팬데믹 백신의 배포 과정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유엔이 얘기했고 WTO, 무역기구가 얘기했고 백신의 기술권을 공개해서 인류 모두가 공유한 상태에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모든 나라가 백신을 생산해서 전 세계한테 공정하게 배분해서 빨리 해결해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 개발의 기술권을 가지고 마찬가지 백신을 무기화하고 출세우기로 적용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 하나, 패권에서 형성된 질서, 그다음에 기구 체계가 동맹을 가장한 진영 논리를 강요하고 있죠. 현재 미국이 가치 동맹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치 동맹의 얘기로서 인권을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투명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가치를 가장한 말하자면 진영 논리죠. 기술까지도 진영 논리로, 동맹 논리로 말하자면 무기화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획득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상호적 다자주의의 열린 가능성인데 사실 그것이 유엔이 만든 목적이죠. 유엔이 상호적 다자주의를 하자고 만든 건데 유엔조차도 미국이 말하자면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1948년에 만든 인권선언문이 그런 다자주의의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건데 이런 유엔과 인권선언문의 강제성이 있는가 강제성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세 가지 접근이 갈 것 같아요.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고가 지원하는 문제 이건 언제든지 가능하죠. 상호적으로 공정공영의 입자적으로 문제를 지적해주고 사회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 이건 우리가 국제기범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경고하고 개입한다. 개입의 문제는 당사자로서 이해가 충돌할 때 해결의 과정으로서 개입의 정당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당사자로서 이해의 충돌이 없는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이 정당할 것인가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조금 더 나가서 제재로 할 때는 제재는 기본적으로 강제성이 강자가 강제성을 동반하는 준전쟁행위입니다. 그래서 제재의 문제를 할 때는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고민점이 소위 제노사이드 대규모적 인중학설이 어떻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은 가지 못하고 있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과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끊어졌습니다. 잠시 끊어졌습니다. 잠시 끊어졌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미국이 항상 그랬죠. 억지로 정당성을 만들다든가 영국을 끌어들인다든가 진영의 한 국가를 끌어들여서 자기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런 어떤 범죄 행위죠. 일종의 패권과 강자가 제재를 하는 것은 또 하나 우리가 검토할 것은 제재의 범위와 효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제재를 할 경우에 제재 상황, 대상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이고 조건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제재를 가했을 때 그 제재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 해당 국가의 시민들이 삶의 제약을 당하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되죠. 이것이 상식적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재를 갈 때는 반드시 조건적이고 매우 제한적이고 그 상황이 개선되거나 없어지면 즉각적으로 해제하거나 완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이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에 가오는 이런 일반적 제재는 이것이 우리 정연진 선생님이 잘 알고 있지만 미국의 메디아 벤자민은 이것을 세 가지로 표현해요. 브루탈하다, 일리갈하다, 이펙티브하다 살인적이고 불법적이고 무용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현재 미국의 제재의 성격이 이 세 가지입니다. 또 하나 제재를 가하더라도 베스트 팔렌의 원칙에 의해서 상대방 국가의 주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권의 문제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기준점으로서의 천부적 기준점을 공유하고 개별 국가의 주권을 상호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시대적, 상황적, 조건적 한계와 장애를 벗어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지향적 방향으로 접근해야지 이것을 패권과 강자의 논리로 포장하거나 강제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저는 국제적 범죄약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강의, 그럼 현재 오늘 주제인 미국이 인권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답변은 미국 자체가 최악의 인권 분량 국가다 해서 제가 한 6, 7가지를 저게 얘기했는데 그냥 보시면 되는데 두 번째, 현재 반아시아에 대한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데 수정권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 80%가 중국계하고 한국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국 혐오와 북한 핵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의한 중국 정부와 메디어가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이데올로기적인 기재 위에서 반아시아의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정연지 사장님이 총기 문제를 다룰 텐데 이 총기 문제의 역사적 배경은 아까 얘기했던 로마의 약탈 전쟁이 1차적 배경입니다. 로마가 약탈 전쟁을 할 때 시민들이 참여하죠. 시민들이 참여해야만 약탈된 재산과 토지와 뇌를 할당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로마 시민이 약탈 전쟁에 참여할 때 무기를 자기가 준비를 해야 돼요. 국가가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무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또 하나 역사적 배경은 서부 개척 시대죠. 원지민을 쫓아내기 위해서 무장해서 총기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정당 방위로 말하자면 정당화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총기 보유의 역사적 배경은 로마의 약탈 전쟁과 서부 개척 시대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을 반생명적이고 반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것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미국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한지 5천만 명이 푸드뱅크에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 로날드 레그원 이후에 40년 동안 단 1달러라도 먼저 쓴 사람의 당선이.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한 5분 더 써도 되겠습니까? 미국의 세계를 지배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워싱턴 룰, 정치적, 군사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워싱턴 룰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경제체제,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하는 신자유주를 해서 전 세계를 금융 프로토폴리오하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워싱턴 프레임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문화를 통해서 미국의 가치가 세계 최고고 미국이 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하는 것을 문화적으로 미디어적으로 조작하는 거예요. 세계 거대 미디어의 90%가 거대한 미국 재벌들이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의 가치와 미국의 모습을 조작해내는 것이죠. 최근에 신장의 사례가 그겁니다. 신장의 사례를 얘기하려면 이것도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강정구 선생님이 나중에 다 얘기하겠지만 미국이 UN 등 국제기구가 결정하는 기후,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인권에 대한 대부분의 협약을 서명하지도 않고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파리기후협약이고 유네스코 탈태고 WTO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판결을 해야 되는데 판관의 임명권을 미국이 주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 때문에. 그러니까 무역기구가 재기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WHO와 백신 얘기를 아까 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라고 있습니다. ICC라고. 여기서 중동전쟁을 통해서 특히 아프간에서 피해를 받은 민간인들이 구체적인 입증과 증인을 대고 미국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ICC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미국을 입국하려고 했더니 미국이 입국, 그러니까 펌페오 시대인데 펌페오 국무장관이 입국을 거부시키고 입국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개인적인 제재를 받았습니다. 진짜 황당한 상황이죠. 바이드로 들어와서 개인적 제재는 해제했지만 입국을 허용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과연 제재를 할 자격이 있는 국가인가. 이건 그대로 자명한 것이고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유엔의 인권위원회가 북한이 최악의 인권, 최악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북한의 인권사항은 북한이 가진 자체적 내부적 사항이 아니고 최근에 20년 전쟁을 끝낸다. 아프간에서 철수한다고 했는데 세계 최장의 전쟁은 아프간이 아니죠. 물론 최전 상황이긴 하지만 저강도의 준전지 상황에 있는 북미 전쟁이 세계 최장의 전쟁이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인권 문제를 우선해서 국가 주권을 방어하고 민족을 생존해야 되는 문제 이런 국제적 조건, 국제질서적 조건, 위협체제를 일체적 상황으로 다가오는 거죠. 따라서 북근 인권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방적인 비난기 압박 제재를 해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정착하고 국가 정상화를 통해서 북한을 국제일원으로 끌어져서 공정과 번영의 여건을 제공해주는 것이 북한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고용종 쪽의 근거지라고 생각합니다. 7번 사항은 제가 여기서 생략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의 그림을 마지막으로 적 있는데 현재 우리의 상황은 그동안 70여 년 동안에 한반도를 지배했던 냉전 논리 혹은 팍스 아메리카나는 단극 체제. 이건 국체적인 구도가 반공기지라는 한반도 국면을 장악하고 반공기지라는 한반도 국면이 국내 정치적 상황을 압박해온 이게 거의 결정적 조건으로 우리를 지배해왔다고 하면 앞으로 미래는 미 패권과 중국 국외에서는 대국 상황 또 유럽은 아우토노미 스트라제 이니셔티브에서 독자적 전략적 이니셔티브에서 다자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3세계 77개국의 목소리가 높여지고 있고 아세안이 중립을 표명하지만 친중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 등등에서 이제는 세계 질서가 단극 체제에서 다자주의를 중심으로 한 다극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상황은 행위자 중심이다. 그래서 주권국가의 행위가 중심이 되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정책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매우 중요한 착한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제 발제를 끝내겠습니다. 네. 이내현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방대한 주제인데 한 100분은 해야 되는데 너무 짧아서 죄송합니다. 연이어서 우리 강정우 선생님 모시고 토론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우 선생님 준비됐죠? 이대경 선생님 정말 인권이라는 보편적 규범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근본적으로 정말 포괄적으로 잘 짚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거의 전적으로 이내경 선생님의 발전 내용과 주장에 대해서 같은 의견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단지 인권이라는 것이 이게 절대적 보편적 규범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또 상대적인 보편적 규범으로서 위치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내경 선생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왜 지금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 인권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가치 동맹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동맹은 이게 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유, 인권, 법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중국은 이런 분야에서 가장 이것을 많이 위반하는 국가니까 이 중국을 포위, 봉쇄하는 전략경쟁의 구도하여서 이런 인권이 부각이 된 거죠. 냉전 세대 때는 주로 경제적 요소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이라는 이념, 이데올리기 전쟁이었는데 경제적으로 중국을 고립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이고 무역대국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중국을 배제한다는 것은 지구촌 전체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공략을 하는 좋은 빌미로 자기들 생각에 이 가치 동맹을 꺼냈고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이 뭐냐 여러 가지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은도 인간이 인간답게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받을 권리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보편적인 정의에 가깝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런 인권에 대해서 유엔은 1966년에 인권규약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인권규약을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시민정치권, 생존권, A규약, B규약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생명권입니다. 생명권 중에서도 특히 전쟁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 여기 누가 했습니까? 주로 미국, 영국이라든지 제국주의자들이 했는데 이걸 인권규약의 기본권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동서고검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가장 고개한 것은 생명입니다. 목숨보단도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쟁을 통해서 생명권이 박탈당하는 것은 뭐 수백만, 수천만이 전쟁을 통해서 박탈당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이것을 이제 배제를 했는데 그래서 유엔인권규약도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주장이고 그래서 저는 인권기본권을 재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중시되어야 될 게 평화생명권이다. 그다음에 건강생명권이다. 지금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생명권이 치료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생존생명권이다. 이것은 유엔규약 A에 해당되는 거죠. 경제사회문화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시민정치권이다. 이렇게 볼 거고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이런 식으로 좀 매겨질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물론 각 나라의 역사적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순위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상대적 보편성을 가진 인권순위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는 그런데 중국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제가 깊게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국에서는 생존권과 발전권으로 양대 법률을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존권 중에는 그 안에 생명권과 건강권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해가 되죠. 이 건강권이나 생명권이라는 건 아주 중시하는데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발전권을 인권의 개념에 넣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주권의 개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중국으로서는 끊임없이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서방의 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발전권이야말로 기본, 인권의 기본권이다. 이래서 자회주의를 택하든 국가자본주의를 택하든 시장자본주의를 택하든 그런 경제 형체의 선택에 대한 자율권 이걸 이제 발전권이라고 하는데 이 발전권은 결코 중국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런데 제가 조금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도 이걸 주권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 평화 생명권에 대해서 중국이 인권의 범주에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의아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주제인 미국의 인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은 문제점이 아까 이래경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도 인권 최열등국입니다. 그 다음에 인권이 최열등국임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격으로 인권을 어떻게 보고 있나 다룬다고 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해마다 연례 보고 인권 보고서를 각 나라에 대해서 냅니다. 그러니까 인권 최열악 국가가 그런 대로 인권이 괜찮은 나라들에 대해서 인권 보고서를 내서 그걸 터집을 잡고 개입을 하고 패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을 목적이 아니라 패권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을 하고 있는 게 미국 인권의 문제점이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미국은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엄청나게 무기를 두고 있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미국 대법원이 예배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그런 최종 판결을 내린 것 보면은 미국이 시민 정치권을 비준을 했지만은도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종교적 자유다. 이 종교적 자유를 중요시하는 것은 제국주의가 제3세계를 강점을 할 때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게 성경이잖아요. 성경과 총으로 제3세계를 지배를 했는데 그 전통을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또 인권의 가장 기준점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미국의 제국주의성을 바로 인권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 구체적으로 미국의 인권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겨레의 4월 12일자 실현으로 8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 8가지를 보면은 미국은 유엔 인권교약 A, B 중에서 B만 비준을 하고 A는 생존 생명권에 대해서는 비준을 하고 있지 않고 이것은 인권의 범주가 아니다. 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기준에 50%밖에 충족을 못하고 있는 게 미국이죠. 그다음에 미국이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탈퇴를 했는데 탈퇴한 이유가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내니까 탈퇴를 한 거죠.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인권 침해를 많이 하는 특등 국가가 미국하고 이스라엘이잖아요.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탈퇴하는 이 미국의 행위가 어떻게 다른 나라의 인권을 뭐 왈가불가할 수 있는 큰 자격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미 카트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지만도 미국의 242년 역사에서 16년을 빼고는 전쟁하지 않은 해가 없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호정적인 국가이고 그 결론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평화 생명권을 가장 많이 침탈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감히 인권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는 생존 생명권인데 아까 이래경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지만은도 극핀자가 5천만이라 그랬나요? 노숙자가 58만이 되고 극핀자가 5천만이니까 보통 한 15% 내지 20%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누구죠? 그 양반이? 센더스 센더스가 이야기했지만은 또 부자 세 사람이 하위 소득자 50%의 부보다도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정말 어떻게 미국의 인민들의 생존 생명권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느냐. 전형적인 생존 생명권이 침해당하는 나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건강 생명권은 지금 현재 한 58만 명이 죽었죠. 세계 최악의 건강 생명권의 국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건강보험 아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30% 정도는 건강보험이 없을걸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미국이고 그 다음에 경찰폭력이나 인종차별 이게 이제 평화생명권 침해고 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는 미국은 세계 최대의 감시사회죠. 그러니까 하루에 17억 건의 스파이 활동권을 미국 NSA에서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정치권 이야기하는데 세계의 시민정치권을 가장 많이 침해하고 하루에 스파이 활동을 17억 건을 한다니까 이게 어떻게 감히 시민정치권을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참 개탄스러운 거는 Five Eyes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앵그러셱션 프로테스탄트죠. 그러니까 미국, 카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이게 전형적인 앵그러셱션 족속들인데 사람들이 정보 동맹을 맺어가지고 애시런을 구축을 해서 자기들끼리만 공유를 하고 이번에 쿼드에 인도가 가입을 했는데 인도가 우리 Five Eyes에 자기들도 포함해달라. 이러니까 미국이 당장 절대 안 돼. 이노했죠. 그러니까 21세기에 혈통주의라고 볼 수 있죠. 혈통주의를 부활시키는 이 반시대죠. 혈통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반인권적. 이런 행위를 일삼는 게 미국이다. 이런 주제에 감히 남의 나라의 인권에 대해서 왈가불가한다는 게 얼마나 주제 넘은 지치고 적반하장이고 그런 자격이 없는 거냐 하는 건 명약화나 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북조선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북조선의 경우에는 무한히 무한히 해도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아까 인혜경 선생님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쟁은 바로 북미 전쟁이다.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또 북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평화생명권이죠. 이 평화생명권은 미국이 70년 동안 전쟁 위협을 통해서 북한 인민들의 평화생명권을 위협하고 있으니까 가장 중시하는 게 평화생명권일 수밖에 없고 이것을 위해서는 다른 인권의 어느 정도 침해도 어쩔 수 없다. 정부 국가에서도 어쩔 수 없다. 주민들도 이게 죽고 사느냐 문제가 핵심이지 이 시민정치권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걸 수용을 하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북한의 생존 생명권에 대해서는 70년 이상 봉쇄, 고립화를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북의 생존 생명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70년간 미국의 봉쇄 제재 때문에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북의 시민정치권의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평화생명권을 위해서는 시민정치권의 어느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 이게 이제 북의 국가 차원도 그렇고 인민 차원에서도 그렇다. 이런 짐을 감안해서 북조선의 인권을 우리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대경 선생님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는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진짜 민주주의가 뭐냐 민이 주체가 되고 민이 통제력을 행사하는 통제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만드는 거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런데 민이 통제력과 주체력을 높이려면 민의 힘이 있어야죠.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파워라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파워가 인민들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그냥 말만 하는 거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과연 이런 파워를 인민들에게 주고 있느냐 아까 센터스가 이야기했지만 3%가 하위 50% 소득자의 계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상황 하에서 파워가 기울어진 상황 하에서 민주주의가 성립되기는 힘들죠. 그 다음에 자유에 대해서는 저는 일혜경 선생님 동의를 하면서 이런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양의 개인자유 절대주의, 개인자유 지상주의에서 넘어서서 코로나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듯이 공동체적 자유 이런 개념을 설정을 해서 개인의 자유권과 공동체의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서로 접목이 되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추구를 해야지 개인자유 지상주의가 되면 자유주의라는 건 뭡니까? 힘센 놈이 좋아하는 세상을 만들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센 놈의 자유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어떤 보편적 이익에 맞는 자유 이런 것을 우리가 21세기에 추구해야 할 자유가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대충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연이어서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래 박사 준비됐죠? 김국래 박사 어디 잠시 갔나? 강정수 선생님이나 이네 선생님이나 자유와 인권에 대한 개념이 아주 유사합니다.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유 민주주의도 민이 힘을 갖고 통제하는 그런 민주주의 네, 준비됐습니다. 네, 김국래 박사 시작하시죠. 네, 제가 화면 공유 안 하고 바로 그냥 두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바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동할게요. 네, 인혜경 이사장님 발제 잘 들었고요. 강정구 교수님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제문하고 미리 받아본 발제문하고 토론 문에 보면 두 분이 인권의 개념이나 전반적 포괄적 그리고 적극적 소극적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인권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해서 인권 문제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결국 인권 문제라는 것은 어느 국가나 어느 정부, 어느 민족, 어느 특정 집단이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세력에게 강요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같이 두 분 다 그렇게 내려셨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는 현 사회에서 어느 특정 세력의 인권 기준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이 인권 문제, 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권 문제의 핵심이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만 좀 올려주십시오. 특히 인내경님의 발제문의 인권에 대해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미국 인권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신뢰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많은 자료들이나 실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건국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그리고 지금 자행되고 있는 이런 행위들이 과연 미국이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나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나 결국 미국은 인권의 기준을 아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소극적 의미의 인권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더라도 미국은 인권 후진국이고 인권 탄압국이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중국 쪽 파트를 맡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많이 하지는 못했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 인권을 가지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먼저 G2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G2라는 용어는 오바마 정부 시절에 미국 쪽에서 먼저 나온 것이긴 한데 중국에서는 바로 여기에 대해서 거절을 했죠. 사실상 거절을 하면서 지금은 중국에서는 G2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서방 언론들이나 한국 언론을 포함해서 서방 언론이나 국가들은 여전히 G2에 대한 그런 미련이 좀 남아있어서 그런지 G2라는 용어를 여전히 좀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G2라는 용어가 제시되자마자 중국이 체면은 올라갈지 몰라도 결국 실속은 다 잃는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거죠. 중국을 세 장에 가두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이다. 그리고 미국의 기준과 잣대로 중국의 발전을 억압하고 결국은 정치체제를 붕괴시키려는 그런 의도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중국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입장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미국 미중 수교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제수의 딜레마라는 경제학에서 시작됐는데 국제관계학에서 좀 널리 통용되고 있는 이 이론을 그대로 미국, 중국, 소련 이 세 나라에 적용을 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수의 딜레마에 관한 이론은 원체 많이 알려진 이론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과 소련, 구소련 사이에 벌어졌던 그것을 가지고 이 제수의 딜레마라는 시각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당시에 소련이 중국에 대해서 핵폭격을 그렇게 핵투화를 그렇게 미국에다가 제안을 했고 소련이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배타적인 공격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사회주의 국으로서 자기네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기네들과 없어지고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미국에 중국을 폭격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했었고 그것도 보면 철저하게 자기네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국제관계나 외교에서는 자기 나만 있고 타국은 없다라는 것이 나와 타국만 있는데 타국의 이익은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이고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소련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수교를 하는 것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거나 소련으로부터의 핵무기 위협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미 수교를 그렇게 단행을 했던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소련의 관계를 벌려놔야 그래서 우선 타격 대상인 소련을 붕괴시키고 나서 중국을 붕괴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전략적 판단하에 중미, 미중 수교가 진행이 됐다라고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미국의 지투라는 표현을 거절한 것도 결국은 미국의 이런 속내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소련이 없어진 상황에서 지투라는 용어를 이용해서 결국은 중국을 가장 첫 번째 그런 붕괴 대상으로 올려놓고 그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에서부터 발현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미국이 주유로 사용하고 있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향해서도 사용하고 있는 인권이라는 이런 미국은 인권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미국이 히드로는 대외 무기에 불과한 것이다. 이게 뭐 어떤 인류의 보편적 가치니 뭐 유엔 현장이 어쩌면 이런 것은 다 막말로 그냥 듣기 좋은 말일 뿐이고 결국은 미국이 다른 나라를 특히 미국에 반대하는 나라를 탄압하기 위한 또는 쳐들어가기 위한 제재하기 위한 그런 수단일 뿐이다. 미국은 미국의 전통적인 적대 국가에 대한 외교 정책을 보면 어떤 여론을 조성을 하고 자국 내에서 인권법을 제정을 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여론을 확산시키고 국제기구를 통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자금 지원을 하면서 그 해당 국가의 정권교체를 시도하는 정권교체의 단계에 와서는 그게 이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공개, 비공개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을 동원한 그런 것을 통해서 정권교체 또는 체제 분개를 시도하는 것이 미국의 전통적인 방식이었다. 물론 이 앞뒤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얘기하는 인권 지금 특히 중국의 신장에 대한 인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중국은 결국은 미국의 이런 전략적 의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전에 진행되었었던 홍콩 민주화운동 우리가 이제 민주화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그 홍콩 민주화운동도 결국은 그 배후에 뭐 배후나 사실 드러내놓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CIA가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 중심의 이런 사회가 지속이 되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위협하고 쳐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반인륜적 이런 형태는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국제질서의 새로운 재편만이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은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그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연이어서 정현진쌤 시작하시죠. 정현진쌤 네. 화면 공유를 중지할까요? 제가? 네. 중지를 해야지만 실행이 된다고 나오네요. 네. 제가 중지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네. 저는 미국 인권의 이중잣대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과제는 어때야 될지를 가득하게 짚어봤는데요. 우선 4월 15일 날 미 의회에서 있었던 톰 렌터스 인권위 청문회의 모순부터 짚고 들어갔습니다. 4월 15일 날 미 하원에서 톰 렌터스 인권위에서 청문회가 있었는데 여기는 공동 의장이 공화당 민주당 두 사람이 있는데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충분한 절차에 관한 합의 없이 그냥 청문회를 연 것 같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스미스 의원의 말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시민정치권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또 이인호 전 서울대 명예교수는 김정은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까지 표현을 했고요. 미국의 보수 논계 고든창 변호사는 자유와 민주주의 개념이 한국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라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중요한 목표가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점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된 배경이라고 정말 어이없는 말까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의 부당성을 얘기하는 연사는 두 명이었는데 그중에 인권변호사 전수미 씨가 대북전단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보다는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켜서 인권 개선에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북주민은 이미 외부 세계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고 미국인들은 1% 전단 살포 탈북자를 말만 듣지 말고 다양한 탈북자들의 경험과 접경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라는 소리를 전달을 제대로 했습니다. 이 톰 렌터스 인권위는 미국 하원의 정식 조직이나 하원의 공식 상임위는 아니어서 여기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위한 청문회였나 보면 인권 침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와 논리를 밝히지 못한 부실한 내용에 그쳤고요. 인권을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근 지역의 우리 주민의 생존권은 철저히 무시되었고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것이 인권의 침해라면 국가보안법도 당연히 문제 삼아야 되지 않는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미 의회에서 청문회를 가진 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권의 정의를 이래경 교수님 또 강정규 교수님이 잘 짚어주셔서 여기서 되풀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국제인권규약에서 다루는 그 규약에서 생존권에 해당하는 것을 미국은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박한식 교수님이 인권을 정의하실 때 생명권, 더불어 사는 권리, 평등권, 자유권, 또 사랑할 수 있는 권리,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하는 권리, 이 권리도 얘기해 주셨는데 주권과 더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강정구 교수님의 인권 정의가 참 좋아서 여기 모셔왔는데 평화생명권, 건강생명권, 생존생명권, A규약에 해당하죠. 그다음에 시민정치권은 비교약이고요. 인권 정의를 간단히 살펴봤고요. 미국 역사의 출발점부터 보자면 애시당초부터 평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프랑스 대혁명에서는 자유평등, 두 번째 개념의 평등이 나오는데 비해서 미국 헌법의 3대 정신인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라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행복의 추구는 원래 재산권이었는데 이 재산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노예 제도를 정당화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비웃음을 살지도 모른다라는 우려 때문에 행복의 추구라는 두루뭉실한 말로 대신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인권에 생명권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지는 총기 사고를 볼 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겠는데요. 도표에 보시면 199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에서 일어나는 총기 사건을 보면 최근에는 사망권에 달할 정도로 증가 추세가 확연하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으시고요. 2021년 최근에는 아틀란타에서 아시아계 여성을 상대로 무자비한 총격 사망이 있었죠. 이 지도에 보면 2018년 1월에서 2월 그것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까지 두 달 동안에 미 전국적으로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얼마나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라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총기 문화가 청소년 때부터 총기 다루는 것을 익숙하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미명하에 어릴 때부터 총기 문화에 익숙하게 하는 주니어 슈터라는 잡지까지 이렇게 발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총기 사고가 답안하는데도 없앨 수 있는 것은 법을 개정하려면 굉장히 힘든 것이 전미 총기협회 막강한 로비뿐 아니라 개헌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수정헌법 2조에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시민의 권리를 공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인권을 생존권이라고 정리 내렸을 때 아마도 이번 코로나로 인한 사망은 미국인 전체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미타임즈가 9일 이후에 최대의 충격으로 코로나 사망 20만 명 이상을 표지로 들면서 타임즈는 원래 테두리를 빨갛게 처리하고 있는데 조기를 연상하게 까만색 테두리를 사용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58만 명에 이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작년 5월 말에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뿌리 깊은 인종 갈등이 표현됐는데요. 이 전국적인 BLM 시위를 볼 것 같으면 50개 주에서 2440여 개 지역에서 3개월간 7,750건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또 특히 올해 3월에는 아시아계 증오 범죄가 폭발돼서 아시아계 주민들을 상대로 한 폭력과 무자비한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3월 말에는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거리에서 3월 27일 날 한 2천 명이 모여서 아시아계 증오 범죄가 중단돼야 된다는 이런 시민 시위를 벌였고요. 또 빈부 격차가 이렇게 극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길거리에 있는 노숙인들의 텐트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에 또 시에서 이렇게 노숙인들한테 텐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길거리에 이렇게 노숙인 텐트들이 질비하게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 양극화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고요. 최상위 소득자 50명의 자산이 인구의 절반인 1억 6,500만 명의 자산 합계가 같다는 그런 신문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인권 상황이 생존권 면에서 볼 때 열악한데 가장 큰 것은 미국이 전쟁 국가로 전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2차 대전 이미 발생한 전 세계 250개 전쟁 중에 200개 이상이 미국에 의한 전쟁이고 연간 국방비를 볼 때는 EU에서 12위 국가들의 국방비 합산함과 맞먹는 그런 어마어마한 국방비 전 세계 1위로 무기에 관련된 예산을 쓰고 있죠. 이 시위 장면은 작년도 1월에 메나탄에 등장한 반전 시위 때 미국을 아메리카가 아닌 워메리카로 미국 시민이 이렇게 구호를 들고 나왔는데 미국의 전쟁 국가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열악한 인권 사태와 인권 이중 잣대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할지 모순에 가득 찬 미국의 이중 잣대를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를 계속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자국민뿐 아니라 타국민들의 생존권, 생명 건강권, 생명 평화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이런 미국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인권을 악용하는 이런 범죄적인 행위를 국제사회의 계속 목소리를 높여가야겠습니다. 또 미국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경종을 울려야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한국의 정부와 언론이 미국 의전도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민 여론을 꾸준히 형성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할 것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분명하게 명시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판문점 선언을 비롯해서 남북 간의 공동선언을 국회 비준하라 또 이행하라를 꾸짐없이 시민사회가 촉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미국의 인권 이중잣대가 한반도 주민의 평화생정권을 심각히 위협한다는 것을 꾸준하게 우리가 국제 여론화하고 또 70년 동안 지속된 미국의 대북 제재 부당성을 지적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칩니다. 네. 정인재 선생님 자료를 아주 잘 만드셔가지고 널리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인권 실상과 이중잣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자료로 아주 간단 명령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었습니다. 화면 공유를 다시 김장민 박사 직접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시작할까요? 네. 화면 공유해 주시고요. 네. 보이시죠? 네. 이제 보입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전략을 보면요. 미국의 가치, 미국처럼 되고 싶어 하는 나라는 미국을 롤메드로 살고 미국의 동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미국식의 생활 방식이라든가 철학, 종교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 미국은 최소 비용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민주주의와 인권을 반미 국가에 대한 수단으로 사용하는데요. 이게 무기를 들지 않는 저강도 전쟁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식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자본주의와 함께 정착됐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된 나라에서는 미국식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실제로 민주주의와 인권은 각 나라의 조건에 따른 상대적인 개념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미국 자신도 인권 문제가 많은데요. 미국이 말하는 기준, 자유권이라든가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 미국이 말하는 기준에 의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관터나무, 아프간, 이라크에서 테러와의 전쟁 시절에 미국은 전 세계 수십 군데에서 강제수용소를 운영했고요. 고문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내가 아니라 국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기 때문에 미국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것들을 처벌할 때 미국은 자기 자신들의 면책 특권을 요구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에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상하원에서는 모두 행정부의 불법 전쟁을 규탄하는, 즉 전쟁법 청문회를 여러 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을 저강도 전쟁의 수단으로 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 이것은 바로 러시아나 중국 혹은 반미국가를 고립화시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내세워서 친미국가 네트워크를 하겠다는 이런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저강도 전쟁에서 제3세계의 인권 피해가 얼마나 나는지를 보겠는데요. 저강도 전쟁의 개념이라는 것만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 전쟁보다 사실은 제재가 훨씬 더 가혹합니다. 그래서 그 제재의 가장 비극적인 예가 IT입니다. IT에서는 흑인 공화국이 시체로 세워졌는데요. 미국의 노예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 IT를 수차례에 침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 공화국이 계속 세우자 약 100년에 걸쳐서 IT를 경제 제재를 했습니다. 원래는 IT는 프랑스의 식민지로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있죠. 미국의 재재 때문에 전쟁은 일순간이지만 이러한 경제 지절로 나라가 망가지면 이거는 회복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쿠바에 입국한 적이 있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미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쿠바와 왕래를 안 하겠죠. 쿠바 무역량의 80%가 줄어들었다. 더 나아가서 쿠바 자유민주연대법을 추가로 제정했는데 여기에 따라서는 생활필수품, 생활필수품, 의약품 이런 것까지도 다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결국은 공장의 80%가 폐쇄되고 실업률이 40%, 정전사태가 일상화됐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그러죠. 자기네 나라, 국민도 못 먹여 살리는 나라다 이렇게 비난을 하죠. 그러면서 이러한 민중들의 불만이 그 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정권에 대한 봉기로 나타나도록 의도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교란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교란의 가장 대표적인 게 선전인데 미국의 소리가 가장 전형적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소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점이 많이 제기되면서 미국의 소리가 노골적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국의 소리 이외에 별도의 방송국을 만듭니다. 대표적인 게 자유아시아 방송이고 중국이나 조선에 대해서 주로 특정화돼서 노골적으로 체제를 전복하는 그러한 방송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헝거리 반란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유 유럽 방송에서 헝거리 사람들한테 선동을 하면서 마치 헝거리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봉기를 일으키면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극을 줬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그래서 미국의 CILA 쪽에서는 헝거리 이런 봉기가 미국의 공작 선동의 실패작으로 내부 평가를 하고 있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은 직접 공작 부대를 침퇴시킵니다. 대표적인 게 쿠바입니다. 사탕수수 공작이라든가 군부대 도로를 가서 파괴를 시킵니다. 심지어 범죄를 저질러서 치안을 혼란을 시키고요. 관광지 같은 데 가서 총기 난사를 해서 관광지가 위험하다는 것을 널리 언론에 따라서 관광 산업에 탄압을 주는. 그래서 주로 쿠바인들의 미국에 망명한 사람들을 CIA에서 돈을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다 사실로 밝혀진 얘기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반대국의 화폐를 유조한 다음에 그것들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100달러짜리 유조지폐 슈퍼노트를 실제로 CIA가 비밀공작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것들을 조선에다가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독일에서 이미 그런 보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나라를 전복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전복하는 방법은 옛날에 영국이라든가 이런 제국주의한테 물려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교묘합니다. 주로 하는 방식은 그 나라 교포들을 이란의 경우에는 이란 출신 깽단을 매수해가지고 이란이 이슬람 국가인데 이슬람 사원을 파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깽단길이 한쪽은 예를 들어서 작용적인 정부를 지지하도록 하면서 폭동이나 파괴를 하면서 소위 현 정부가 폭력적이다 하고 더 나아가서는 두 가지 양쪽당, 친정부와 반정부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서로 충돌하도록 함으로써 모사대근데 이런 모사대근데 진보적인 정권이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아주 전형적입니다. 남미에서도 많이 했던 거고요. 암살도 외교수단으로 사는데요. 쿠바 미사일 사태 이후에 소련과 미국과의 합의에서 미국은 쿠바를 공식적으로 침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스트로에 대한 비밀 공작으로 암살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미 밝혀진 것만 해도 24번이고 24번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칠레입니다. 칠레 아엔데 정권이 나오기 전에 칠레 아엔데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칠레를 전복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칠레의 육군참모청장, 슈나이더 육군참모청장의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칠미 쿠데타에 대해서 결국은 그 당시에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에서 퀸신저의 지시에 의해서 칠레의 미 대사관이 미국으로부터 기관총과 실탄을 외교 행랑을 유장을 해서 보내가지고 결국 세 번에 걸쳐서 암살 시도를 해서 결국은 슈나이더 총장을 자격했다. 이런 퀸신저의 메모는 이미 다 밝혀진 것들인 겁니다. 그래서 퀸신저가 상원이나 하원의 외교위원회 청문회로 나왔는데 몇 년 전에 살인자라고 뒤에서 항의되었습니다. 퀸신저의 가장 큰 거는 캄보디아의 대규모 공습으로 해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했다는 게 전쟁 범죄의 가장 전형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잘 모르겠는 게 항행의 자유가 있습니다. 항행의 자유라는 거는 공해상이라는 이유로 남의 나라 인접에까지 가는 건데 주로 하는 게 소련이나 러시아, 중국 이런 군함과 전투함에 몇십 미터까지 접근해가지고 일부러 충돌 직전까지 유기를 고조시키는 거죠. 이런 형태가 하고 있는 거고요. 잘 알고 계시피 조선에 대해서 핵공격을 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를 항행의 자유라는 이유로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항행의 자유는 전쟁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잘 알고 있는 통킹망 사건, 항행의 자유로 해서 북베트남의 근접에 접근해서 여기에 대한 충돌을 이유로 전쟁을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잘 알고 있는 푸에블로호가 조선에 대해서 항행의 자유라는 걸 갖죠. 항행의 자유로 침해하면서 상대방을 한번 시험을, 상대방의 군사력을 시험해보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군사력이 약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연공을 침해합니다. 푸에블로호 말고 1969년에 정찰기, 이실이 121기 이런 연공을 침해해가지고 조선에 대해서 격추당했습니다. 이러한 격추당한 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두 번 정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첨단 무기, 첨단 폭격기나 전투기의 조종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네들의 북의 방공망을 실험하기 위해서 북의 연공까지 깊숙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러한 훈련들을 하긴 한다고 합니다. 또한 좌파 지식인들을 우파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방공 좌파 지식인, 좌파임이 하면서 소련을 비판하거나 중국을 비판하거나 조선을 비판하는 이러한 좌파 지식인들을 CIA에 의해 돈을 해서 만들어냈는데요. 대표적인 게 문화자유회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수 많은 방공 좌파들은 바로 CIA에서 돈을 주고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밝혀져가지고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러한 단체들은 해체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은 영원한 전쟁인데요. 9.11 테러 이후에 전쟁법, 이 전쟁법에 의하면 9.11 테러를 실행했거나 도와주었거나 테러 용의자를 숨겨준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 집단 모두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한 방법을 통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이게 말 그대로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전쟁 권한을 줬고요. 그래서 미국은 모든 것이 다 9.11 테러를 한 텔레반, 텔레반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전쟁을 합리하고요. 이라크에 대해서는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이유로 침공을 했죠. 대량 살상 무기는 밝혀지지 못했죠. 30년 동안 중동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CIA에는 IS가 알카이다와 무관하다고 보고했는데 국무부는 그거를 뒤집어 엎고 IS가 알카이다와 관련이 있다는 걸 그래서 전쟁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테레반 전쟁으로 상대방한테 통보도 없이 무조건 쳐들어가는 거죠. 파키스탄의 오사마 빛나단의 암살이죠. 사실 그런 것도 전쟁이라는 거죠. 최근에 와서는 자기네 지상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인전쟁을 하는데요. 폭격이나 무인전쟁을 하는데 워싱턴에 있는 CIA나 국방부 건물 안에서 모니터로 전자게임하듯이 사람을 죽입니다. 브라이언트라는 사람은 5년 동안 1629명을 살해했는데 이거를 양심 선언을 했고요. 공식 조사에 의하면 테레리스트 한 명을 죽이는데 테러와 상관이 없는 49명이 희생당한답니다. 테레리스트 한 명 죽인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을 다 죽이는 거죠. 심지어 장례식장이라든가 결혼식장에도 합니다. 이 드론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주로 대표적인 드론이 프레데터인데 미사일 두기를 장착하고 1,000km 이내에서 하고 200km, 300km에서 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대기권 바깥에서 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거예요. 그리고 조선에 관한 인권 문제를 보게 되면 조선을 비판하는 많은 단체들이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UN인권위원회에서 인권결의안이나 이렇게 됐을 때 대표적인 인간이 신동혁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을 증언으로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주장이 허위라는 거에 밝혀져서 자기 페이스북에 스스로 자기도 일부가 허위다. 그리고 이순옥이라는 사람은 정치보험 수용소에 돼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경제보험 수용소였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한다. 화형을 한다. 그다음에 아기를 삶아 먹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국 하원 상원 그다음에 유엔에 가서 증언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증언 이후에 바로 인권결의안을 미국에서 한다든지 유엔의 인권결의안에서도 신동혁이라는 사람이 한 게 아주 직접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 경비대장이라고 증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사실은 유령인인 거고요. 그래서 정치보험이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 수용소를 하고 자기가 실제로 관련해 온 사람들 심지어 CIA나 국정원에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을 바꿔치게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명해지고 자사서를 내면 돈을 많이 받고 이걸로 해서 경제적인 이익이 맞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부각하고 백악관이나 미국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부시 대통령도 2005년에 2006년에 해마다 초청합니다. 이런 사람을 초청해서 언론에 의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화면 내려주시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윤정호 가이드가 미국이 요즘 중국의 신장에 대해서 인권 탄압한다고 자꾸 시비를 걸어서 신장이 도대체가 어딘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중호 가이드 준비됐죠? 네. 얘기하세요. 지금 이 신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장은 중국말 발음으로 신장이라 그러는데 저희는 제가 중국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강, 중문 그대로 발음을 하다 보니까 신강이라고 발음하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강이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내려주세요. 이 신강 위치는 이 아래 지도에서 보듯이 중국의 최서북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신강. 이 신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중앙아시아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서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가사하스탄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모두 8개 나라와 인접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신강 위그르자치구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이 신강 위그르자치구, 금방 지도에서 봤던 그만큼한 그 땅을 얘기를 하는데 면적은 166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이 신강 위그르자치구의 전체 면적은 전체 중국의 6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는 2500만 가량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강이라는 이곳에 소수민족들이 되게 많은데 제일 많은 민족은 위그르족, 위그르족이고 한족, 하사크족, 회족, 기타 소수민족을 하면 모두 55개의 민족이 거기에 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하자원이 아주 풍부한 곳입니다. 석유, 천연가스 이런 지하자원들이 모두 2020년까지 138개의 지하자원들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을 보면 이 교통이 신강 이런 곳은 조금 중국에서 놓고 말하면 전체적으로 교통이 좀 늦게 발달한 곳이에요. 철도 총길이가 7,700km, 철길 지도는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저 남쪽에, 아래쪽에는 아예 비어있어요. 지도가 그 철길이 없어요. 그 철길이 없는 원인은 여기에 이 파밀고원이라고 해서 되게 높은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철도를 부설하기가 조금 거의 불가능한 곳이라 이 고원과 사막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운행되고 있는 공항, 항공은 모두 21개 공항이 있고 중국에서 공항이 최고로 많은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공항을 하나 또 건설을 한다. 이렇게 이래서 2030년까지 22개 공항이 운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강에 대해서 80년대, 60년대부터 중국의 독립, 신강 독립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역사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강은 원래 고유의 중국 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역사적 자료를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원래 이 중국 중원과는 이렇게 좀 멀리 떨어진 곳이다 보니까 이 크고 작은 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들을 중요한 일들만 이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 기원전 100년가량 중국의 한나라 시기지요. 이 한나라 시기부터 서역과 그러니까 지금 신장과 엄청 많은 중국에서 큰 정치적이나 무역적으로 교류를 많이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100년, 102년에 서역에서 한 나라가 서역에 있는 큰 땅덩어리의 나라가 좀 많았나 봐요. 최고로 많을 때는 100여 개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102년에 서역에 있는 신장에 있는 18개 나라를 수복하면서 이때로부터 중국과 신장의 이런 무역이나 정치적으로 왕래가 있었다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제 훨씬 전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중국의 진나라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면서 임금의 황제의 권력을 상징하는 옥세, 황제의 도장이 있는데 그 황제의 도장, 옥세의 자재가 바로 이 신장 그쪽에서 온 옥이라고 합니다. 신장에 있는 돌을 깎아서 만든 도장을 중국의 최초의 옥세로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훨씬 그전부터 무역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왕래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60년에 한나라에서 투루판이라는 곳에 서역도호부라는 이런 행정기구를 설립을 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76년에 서기 76년에 130년 가량 지나서 거기에 살던 현지 원주민들이 여기에서 잠창국이나 쿠시나부 이런 나라들에서 정변을 일으켜서 서역도호부를 함각을 하고 다시 이탈이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거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는 곳은 사람들이 생긴 것도 우즈베키스탄, 가자스탄 여기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생기고 이런 종교적으로도 보면 종교적으로도 보면 이슬람교랑 많습니다. 그래 이 이슬람교가 많은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얘기했던 이 쿠시나국이라는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는 국교가 불교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2000년 전에는 여기가 이슬람 지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불교와 이슬람교와 그리고 중국의 도교 이런 여러 가지 종교가 많이 섞였던 이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슬람이 여기에서 주도적인 이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려주세요. 그리고 수당 시기 수당 시기는 중국에서 대략 300년 동안 300년 동안 중국 역사에서 있었던 시기인데 이 수당 시기에 보면 이 수나라부터 당연히 그 전부터 흉노랑 중국이 전쟁을 엄청 많이 했는데요. 이 흉노와 중국이 이 세력 교체기 때 이 신장 위그르 쪽이나 이 신장 여기 정권들은 항상 중국과 흉노 중에서 흉노 돌골 이런 민족들 중에서 좀 어디에 강하면 어디로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 그러다가 서기 609년에 수양제가 서역의 27국을 수복을 하면서 이 수복을 하는 것도 먼저 돌골을 무찌르고 이 서역을 신장을 수복을 합니다. 그리고 서기 640년에 당나라군이 고참이라는 곳에 지금의 투루판이라는 곳인데 이 투루판이라는 곳은 포도와 양꼬치로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이 투루판을 점령하고 여기에다가 서역도호부 한나라 때 서역도호부였던 이곳을 안서도호부로 계칭을 합니다. 이 안서도호부로 계칭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중국의 최동단과 최서단을 이렇게 오늘날의 최동단과 최서단을 이렇게 그 프레임이 여기에서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단동을 이때 안동도호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서도호부는 신장 위그루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거기 민족이나 정치인들이 수많은 전쟁과 그리고 군사정변 이런 걸 하면서 권력이 많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다가 청나라 때 들어와서 청나라 때 들어와서 또 몽골과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그래 이 몽골과 전쟁을 많이 하는데 이 전쟁을 하는 사이에서 신강을 또다시 한 번 중국 판돈에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는데 여기에서 보면 1840년부터 중국은 1840년 제1차 전쟁으로부터 중국은 좀 구미 열강들의 침략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보면 엄청 많은 이런 불평등 조약을 체결을 했다. 저도 학교에서 배운 역사로 이래 보면 중국은 1840년부터 1100년 동안 그냥 침략만 당하고 어디에서 전쟁에서 이기지도 못했는가 이런 거를 이렇게 알았는데 이 청나라 때 1878년에 78년부터 81년 사이에 러시아와 짜리러시아와 3년 동안 전쟁을 해서 이 신강, 오늘날의 이 신강, 이 땅을 중국에서 수복을 해오더라고요. 빼앗아 오더라고요. 그리고 1882년에는 중국한테 유리한 중러 1위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중국이 청나라 말기에 아예 그냥 얻어맞는 처지만 아니었다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민국 시기 이 민국 시기라는 것은 1911년부터 1945년 이 시기를 중국 역사에서 민국 시기라고 하는데 청조가 멸망을 하고 이 신강은 중국 국군 관할화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국군이라는 것은 이 군벌들이 많은 이런 군벌들을 통일해서 만든 이 군인을 국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거의 군전, 군벌 혼전 시기에서 조금 많은 암흑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뭐 전쟁도 많았고 지들끼리 싸움도 많았고 이런데 여기에서 1932년에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우르무치, 지금 신강의 수부 이때는 적화라고 했습니다. 이 적화라는 곳에 중국 공산당 8로군 판사처를 성립을 합니다. 1932년도에. 그러다가 이 국민당이 항상 소련의 우호적으로 이렇게 다가가면서 이 소련의 도움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공산당도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941년에 소독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성세제라는 그때 당시 신강 국민당 주석 신강 국민당 주석이 여기에서 공산당과는 의념이 다르니까 이 공산당을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모 주석 이때 이 8로군 판사처에 제일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서는 가 있었던 게 아마 모 주석의 친동생 모택민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모택민도 1941년도에 적화해서 이 우루무치에서 국민당에 의해서 피살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화민공화국식이 지금 근현대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949년에 중국 매선이 거의 끝날 무렵에 우루무치를 함락시킵니다. 중공군이 우루무치를 함락을 시키고 전체 166만 평방킬로미터인 전체 신강 전역을 우루무치 하나를 함락시키는 거로 하여서 평화해방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1955년 신강 위그루 자치구를 성립을 하는데 신강에는 위그루족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중동계열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사우민족이라거나 아라사족이라거나 그리고 저희와는 다른 백인과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왜 그중에서 위그루족의 자치지역을 이렇게 설립을 했는가 이번 데이터를 보니까 그때 위그루족이 제일 최고로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최고로 많은데 그때는 거의 72%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전체 신강 인구의 72%.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자료를 만들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신강 위그루 자치구의 인구가 2,500만 명인데 위그루족 인구가 1,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5년도에 위그루 자치구가 성립할 때는 55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60년, 70년 정도 지났는데 인구 성장이 100% 이상이 됐던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1962년에 중국과 소련이 조금 이렇게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아져요.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이 소련의 주도화에서 많은 신강 사람들이 소련으로 도주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도주했던 사람이 거의 3,000명에서 4,000명가량 될 거라 이런 자료들이 있고요. 그리고 69년도에는 69년도에는 중국과 소련이 도지 분쟁이 이렇게 간단하게 생겼는데 이는 중국에서 중국 자료를 찾아보면 중국에서 소련과의 전면전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세대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방공호를 팔아 많이 다녔고요. 중국에서 그때 엄청 많은 방공호를 팠습니다. 방공호를 팠고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여기는 민가다 하는 거를 전투기가 쭉 날아올 때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폭격하지 말라 하는 이런 사인을 주는 그런 행동이 액션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동작도 지금 지진 이런 소방 훈련을 하듯이 그때 그런 훈련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60년대 말에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60년대의 정확한 정확한 년도는 나오지 않았는데 60년대에 돌골스탄 인민혁명당이라는 이런 중국에서는 종교 극단주의 조직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조직이 하나가 생겼대요. 그런데 60년대 거의 6, 7년 동안 중공당과 이렇게 그냥 그 유격전 비슷한 거 하다가 60년대 말에 이 혁명당이 완전 와해가 됐다. 뭐 이런 자료도 있고요.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 신강경래에서 민족분열주의 조직과 종교 극단주의 조직 그러니까 그 위에서 얘기했던 동돌골스탄 인민혁명당과 같은 이런 조직들이 엄청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 이때로부터 중국에서 이 신강의 이런 독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중국 중공당 측에서 좀 많이 제재를 하고 뭐 어떻게 뭐 큰 대규모 이런 참살 유혈 사건 같은 거는 없었는데 뭐 좀 많이 중국에서 여기에 손을 많이 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강이라 하면 중국 사람들은 최고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실크로드 2000년 전부터 거의 2000년 전부터 지금도 이 길을 이용하는 데가 많은데 이 실크로드 입니다. 이 중국 시안에서부터 서안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에는 베니스까지 이렇게 갔다 지중해를 거쳐서 베니스까지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실크로드가 실제 모두 세 개 크게 세 개 라인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안에서 출발을 해서 우루무치를 통해서 우루무치 적화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길 하나 그리고 투루판에서 우루무치를 거치지 않고 여기 이 지도에서 보면 이 중간에 있는 이 길인데 여기는 달인분지입니다. 사막이고 엄청 더운 곳인데 이 달인분지를 이렇게 지나서 아프리카로 갔다 아프리카로 가는 길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아래 더 남쪽으로 가면 여기는 또 엄청 높은 지역이에요. 파밀고원이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K2가 여기에 있어요. 이 파밀고원을 통해서 인도로 나가는 길이 하나였습니다. 이 길은 지금도 쓰고 있는데 이거는 2000년 전부터 중국 사람들과 중국과 아시아와 유럽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동북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사이에서 무역하는 엄청 중요한 경제를 발성화시키는 이런 길이었던 것입니다. 손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 신강 하면 관광자원이 엄청 유명한데요. 저도 여행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랑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언제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데 어디에 여행을 가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당연히 동남아나 아니면 이런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시간이 나면 여행을 한다 그러면 그냥 중국 서북지역을 좀 많이 다녀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중국 서북지역이 지금 첫째는 중국 정책상에서 관광을 많이 오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면 또 그 경치나 문화나 이런 게 중국과는 다르다 보니까 되게 한번 가볼 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광지 그 큰 땅에 관광지가 되게 많은데 관광지 몇 개를 추천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카스나호 카나스 카나스 호라는 곳이 있는데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나 실크로드로 다니던 중동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 카나스 호를 그때 유럽 사람들이 이런 이름을 지어줬대요. 여기는 신선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신선이 아니고 신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대요. 그래서 카나스라는 게 위구르 말로 신선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이 거주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중국 문화를 보면 신이 어떠어떠하다. 신이여 이런 말을 안하고 중국에서는 신선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는 신이 어떠어떠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오면서 유럽 사람들이 지나오면서 여기에 호칭을 많이 지어줬던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이람 호 이 사이람 호라는 이 호수도 엄청 아름다운 이런 호수인데 여기에는 이 사이람 호는 이 이 테리 사람 마르코 폴로가 중국을 오면서 여기를 이름을 지어줬던 돌아가면서 이 이름을 지어줬던 거라고 합니다. 대서양의 마지막 눈물 이라 대서양의 마지막 눈물 사이람 호다 이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강에서 최고로 유명한 곳이 또 하나가 여기 천산천지라는 곳입니다. 이 천산천지라는 곳은 이 천지가 백두산천지랑 이름이 같은데 백두산천지랑 조금 많이 다릅니다. 백두산천지는 최고봉의 호수가 있는데 천산천지는 천산천지는 호수의 산 중간에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설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천산천지라는 곳은 중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왕모의 요지라는 게 이게 중국말로 하면 되게 아름다운 연못 이라는 이런 뜻인데 우리말로 하면 요지 하면 일본에서는 요지를 이쑤시개를 요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막 사전을 찾아보고 이러니까 요지라는 곳이 아름다운 연못 인데 보니까 이게 목욕탕 이라는 뜻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했으면 좋겠는지 몰라서 그냥 두 가지를 다 여기에 적어놨는데 서왕모의 목욕탕 이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서왕모라는 것은 뭐냐면 중국에서 많은 무협지나 이런 걸 보면 곤륜산 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천산산맥의 남쪽이 곤륜산맥인데 이 곤륜산맥을 장악하는 사람이 서왕모라는 그런 신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곤륜산에서 살다가 서왕모가 천산천지에서 목욕하고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호수 대표적인 신강의 호수 세계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마을 사람이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마을도 되게 유명한데 신이 노후를 보낼 곳이라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마르코폴로 중국여행기에 이렇게 적혀져 했대요. 돌아가는 길에 신강 위구르 자치구를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거기에 밤에 하늘을 보니까 왼쪽 사진을 보면 오롤라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오롤라는 볼 수 없고 여기가 실제 별이 빛나는 밤이 개인날에는 하늘이 이렇게 보입니다. 중국에서 최고로 별밤이 아름다운 곳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목이라는 이런 지명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는데 초원 산 여러 가지로 있는데 여기에서 마르코폴로가 또 이렇게 얘기했대요. 신이 나중에 퇴직을 하고 여기에 와서 노후를 보낼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을 포인 마을 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다포인 이라는 이 민족은 위그룩의 하나의 소수민족인데 중국에서 다포인을 56개 민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포인 마을이 이렇게 있는데 이 다포인 마을은 이 사막 중간에 이런 신기루 같은 곳에 사람들이 예전에 살던 흔적들이 있고 여기에 가면 이 다포인 다포인의 이런 생활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질적으로 지질적으로도 여기 유명한 곳이 많은데 여기에 다 쓴 것은 가가타케 이 가가타케 는 이것도 번역상의 문제가 번역을 하는 게 제가 중국에서 자료를 찾고 번역을 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 꿈이 두려워하는 곳이라 이렇게 썼는데 꿈이 두려워하는 곳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꿈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한 게 동사 꿈을 꾸는 그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꿈이라는 것은 하나의 명사입니다. 여기에서 꿈은 되게 아름답고 이상적이고 이런 곳인데 꿈이 여기를 와보고 나보다 더 아름답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꿈이 여기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꿈이 꿈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곳이에요. 가가타케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지질적으로 보면 중국에서 최고로 더운 곳 화염산 왼쪽에 보면 왼쪽에 비석이 있는데 이 비석이 뭐냐면 중국에서 해발 0미터 인 곳입니다. 여기는 평균 해발이 마이너스 에요. 바다보다 해발이 더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영해발 곳이고요. 왼쪽의 사진은 오른쪽의 사진은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해발이 낮다 보니까 엄청 더운 곳입니다. 여기가 온도계 에요. 이 사진을 보면 지금 55도 정도 55 섭시도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를 가봤을 때 최고로 더울 때 78도 까지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우나와는 다른 게 여기는 전혀 사막이다 보니까 전혀 여기는 습기라는 게 없이 그냥 더운데 그냥 이렇게 건조한데 70도 80도 여기는 1년 연 평균 기온이 35도 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최고로 더운 곳 신강에 관광지가 되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 7개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했습니다. 미국이 계속 중국 당국의 신장 인권율인 탄압 이라고 하는 신장을 한번 쭉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발제 토론을 모두 마쳤는데요. 지금부터는 일단 화면 공유를 내리고 오늘 53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문을 여러가지 의견도 좋고 질문도 좋고 1분 내지 2분 정도로 짧게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에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없죠. 그럼 바로 손을 들어주세요. 네 최형록 선생님 오늘 풍성한 논의 를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인권 과 계급 이란 문제를 전혀 짚지 않아서 유감 이란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많은 분이 동행했을 것 같은 강정구 선생님 평화 생존권 그리고 건강 생존권 문제와 관련해서 보자면 평화 생존권 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결국 전쟁인데 미국에 있어서 군산 복합 체가 주범이고 만약에 그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서 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전쟁을 할 수 있겠는가 또 미국에 있어서의 총기 규제와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못하느냐 강정구 선생님 지적하셨다시피 미국이 유엔 인권 협약과 관련해서 A조에 있는 것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고 ILO 기각 비중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제일 비중하지 않는 나라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미국의 군산 복합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사실 IT 업계도 마찬가지고 그 결사권과 파업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또 건강권과 관련해서도 오늘 아침에 온 이메일 보니까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오는데 한 가지는 미국의 제약회사에서 Army of Lobbyist 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비스트들을 행정부와 국회에 파견해서 제네릭 COVID-19 그러니까 제네릭 이라는 것은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지적계산권을 풀어가지고 긴급한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제네릭 의약품 생산이죠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노동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고 아까 김잔민 선생님 말씀하신 드론 공격과 관련해서도 그런데 이메일 온 것 중에 보면 국내에 알려진 것처럼 블랙 라이브즈 매터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감시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언급되었지만 칠레 같은 경우에 왜 불법적인 아엔데 정권을 전복시키는 사태가 일어났습니까 아엔데 정권이 노동 실질적인 의미에서 노동 존중의 사회로 가기 위한 정권이 전복을 시킨 거지 한 가지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지금 AI 혁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칠레에서는 사실 AI 혁명을 선도적으로 이용해서 경제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인식과 통제를 하려고 했어요 그게 사이버 싱크라고 한 계획이었는데 아엔데 정권이 전복되면서 실패로 돌아갔죠 그래서 인혜경 선생 롤슈의 정의론에 입각한 말씀을 하셨는데 롤슈의 정의론은 사실은 생산 문제 만한 노동 인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죠 그래서 결론은 인권뿐만 모든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경우에 그 문제를 노동과 계급이라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지 않을 경우에 현실성이 적다 그래서 인혜경 선생님 하고 광중 선생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질문이나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인혜경 선생님 답변 조금 해 주실랍니까 답변의 내용은 아니고요 주장이고 의견이니까 유엔 인권선언문에 보면 한 30조가 되어 있는데 한 10여조가 사회경정 생활권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위험을 지킬 문제라든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문제라든지 주거의 문제라든지 상세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할 얘기는 21세기 현재 시점은 산업화 시기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탈공업화가 지나서 지식혁신 시대가 지나가기 때문에 19세기 시점 산업 관점으로 노동과 계급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죠 민주주의 문제로 들어가다 보면 정당 제도가 옛날에는 크게는 두 개 내지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득권적인 보수정당 그 다음에 노동계급 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정당 진보정당 노동정당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인 걸 취하는 자유당 이렇게 세계가 있는데 현재 정당 제도의 한계라는 게 지금은 그런 계층 계급의 분류가 안 맞는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은 정당을 통한 시민사회 여론이 현실적으로 와야 됐다 그게 피켓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정당 중심의 대의민주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오는 게 현대적 직접 민주주의 MDD라고 하면서 국민 입법자라든지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산업과 다양한 저기들이 그런 계층 계급적 성격이 아닌 시민사회 총괄 형태로 해서 법안 거부권 이라든지 입법권 이라든지 스위스처럼 1년에 4번씩 국민투표를 통해서 기존의 계층 계급적 시각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정치참여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다 라는 걸 얘기하면서 제 얘기를 끝내고 싶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의견이나 오늘 공중한 선생님 의견 없어요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다른 의견이나 질문이 없으면 맞춰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아까 여기 채팅방에 보면 제일 위에 이기묘 대표님이 질문해 나셨는데 저도 이 내용을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기묘 대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미국의 반인권 문제는 많은 곳에서 수시로 제기하고 시정하라 하지만 고쳐지기는 크녕 많은 나라가 꼼짝 못하도록 무력 강화와 제재 강화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을 비난하고 시정되길 바라는 건 식상하기까지 한 듯합니다 미국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없으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무엇이 이 상황을 타개할 대책이 될까요 라고 이기묘 대표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저도 여기 궁금합니다 강정수님 뭐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네 아까 최영록 선생님 말씀 중에서 노동인권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저는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그 문제를 좀 중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민주주의가 미리 통제력과 주체력을 향상시키려면 파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워를 북돋우는 문제 파워를 높이는 문제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해결이 되면 노동인권의 문제도 상당히 개선들이라고 보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그냥 형식적인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형인 것처럼 인식을 하는 데서 탈피해서 민이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나아가는 게 노동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공정호 선생님 이신호 선생님 선생님이 미국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실제로 힘이 없지 않느냐 이러는데 사실 이제까지는 그랬죠 그렇지만 이게 중국과 미국 사이의 전략 경쟁이 사실 미국이 도전을 한 거고 중국은 수세적으로 대응을 한 그런 차원인데 오히려 미국이 불을 지름으로 해서 이제는 본격화 되었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기묘 선생님 지적한 것처럼 세상이 바뀌는 거 이런 거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국제적으로도 힘이 있는 그런 어떤 국가나 직단들이 기존의 패권 질서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 있는 파워력을 길러야만 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미국이 쇠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히려 이런 시간을 더 당겨줄 수 있는 게 미국의 패권 중국에 대한 전략 경쟁 도전이라고 보고 여기에서 뭡니까 지금 같이 동맹인가 이런 걸 해서 중국을 옥죄는데 오히려 지구촌의 이런 어떤 전략 경쟁이 지구체제를 개편을 하는 하나의 촉진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까지 미국의 유일 패권 체제 하에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이대경 선생님이 마지막 도표에서 보여줬잖아요 행위자와 그 다음에 국면적 요소와 그 다음에 세계 질서의 중미 전략 경쟁 이런 구도 속에서는 그런 어떤 미국의 패권 행패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적 조건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좀 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90살까지는 살아야만 이런 세상이 바뀌는 것 같고 미국이 망하고 세계 질서가 350년 400년에 이게 자본주의 제국주의 지배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어떤 가치관 그러니까 중국은 패권이나 확장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라든지 생명제일주의라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가치 문화가 우리 지구촌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낙관적 전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2035년입니다 2035년에는 세계적인 힘의 관계 사상 제도 문화가 전반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 이걸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체적으로 우리 민이 나서야 된다 아까 이김호 선생이나 공중현 선생이 미국의 반인권 공세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통제장치가 뭐냐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반미 촛불을 들어야 된다 지금 한국민이 사안을 여러 사안을 가지고 밑으로부터 분산적으로 활발한데 이걸 하나로 모으지를 현재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철도에서 4월 27일부터 부산역에서 출발해서 7월 27일까지 임진가까지 제가 현재에 있을 겁니다 계속 그럴 텐데 한번 오십시오 코스를 정해가지고 그래서 이럴 때 의지를 모으고 세계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고 그러하고 이제 코스 행진을 할 때마다 오후 3시에 끝나니까 저녁마다 온라인 토론을 하자고요 온라인 토론을 해서 미국이 자주촛불 이걸 모으는 이런 방도를 토론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였습니다 자 다른 의견 뭐 얘기하실 제가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얘기해주세요 저는 흥사단 뉴욕 지부에서 활동하는 정광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내경 박사님 페이스북이나 카톡방에서만 뵙었었는데 쇳미팅에서 직접 이렇게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제 의견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구태의연한 자본주의나 공산사회주의 자체가 반인권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면에서 이런 기존 체제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 체제를 갖다가 이용해서 내치나 외치 모든 것이 반인권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미국의 경우에는 패권주의가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덧붙여져가지고 외치면에서 더욱더 반인권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미팅에 조금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내경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대로 지금 다 못 들었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상황적 접근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인권 문제에서 그 상황적 접근 단어만 가지고 봤을 때 제 선입관이 인권 문제에서 좀 상황적 접근을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오해를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인권이라는 걸 가장 절대적이고 기본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한치도 어떤 오남용의 여유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인권 문제를 상황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이걸 오남용할 수 있는 자유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허용을 갖다가 한다는 것으로 제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적 이전에 제가 아르키메데스의 기준점 출발점이라는 얘기를 해서 세 가지는 출발점 기준점으로서 공유된 기반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첫째가 생명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신체권이라고 했고 신체권에는 자기 존중권도 들어간다라고 말씀했고 마지막에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최소 조건으로서 생활권 이거는 어떤 체제 어떤 이데올로기 뭐를 해도 공동적 출발점으로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인권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전시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역사가 그렇듯이 인간 역사는 끊임없이 한 걸음씩 나가는 해방적 자유 확대적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인권도 거기에 맞는 역사 상황의 흐름에 한계적 조건과 제약 조건을 하나씩 넓혀져가는 과정으로서의 상황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왜 상황적 얘기를 했냐면 현실 국제질서든 현실이든 많은 정치학자들이 리얼 폴리틱 얘기를 합니다 해계몬의 얘기를 해요 해계몬에 이어서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현재 전쟁 2차 대전 이후 80년 동안의 현재 국제질서는 미국의 해계몬에 의해서 민주주의도 인권도 가치라는 모든 얘기도 이념적 도구 미국의 패권을 강요하는 하나의 풀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방어적 기재로서 주권의 문제라든지 인민 해방의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서 시대 상황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기왕의 얘기가 나온 김에 국제정치학자들이 향후 국제질서에 대해서 주로 미국적 학자들은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해계몬을 계속 유지하는 스테빌리티 시어리라고 합니다 HST 그래서 미국이 기존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는 시어리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소위 가치동맹 최근에는 이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인드 라이클리 마음을 가치하는 그런 가치동맹으로 기존의 해계몬을 강화하는 시어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해계몬 트랜지 시어리라고 해요 해계 해계몬이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시어리 거기에 중심은 중국이고 중국 단독이라기보다는 중국과 함께하는 중국 연합적 그룹이 해계몬을 가져간다라는 것이 미국의 정치학자들의 두 가지 이론인데 저는 하나가 빠졌다고 봅니다 하나는 멀티폴 시어리라고 다극체제 그러니까 다원적 시각에 상호적 입장이 있는데 해계몬 하나만 갖고 세계지수가 유지되지 않는 새로운 다극적 다자적 사회도 가능하다 저는 제 희망 상황이고 그것이 또 한반도 프로세서에 가장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 멀티폴 수요리 다자다극적 상황이 오기를 기대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네 9시에 이제 끝나기 위해서 1분 남았습니다 꼭 한 말씀 하실 분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종료를 하고 또 좋은 주제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질문 마지막 하실 말씀 없을까요 강정우 선생님 마지막 정리 말씀을 해 주실랍니까 지금 이내경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다극체제 의 문제는 사실 중국은 미국 학자들이 보듯이 미국식의 어떤 패권이라든지 지배질서 이런 거를 추구하지 않겠다 다극체제 속에서 인류 명운 공동체를 지향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학자들의 주장처럼 그런 지배질서는 아닐 것 같고 지금 이내경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것들이 중국의 꿈이랄까 미래사항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미국의 실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우리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아마 확인을 한 것이 큰 소득이 아닌가 그리고 인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규범이 아니라는 것 상대적인 규범이고 역사나 어떤 상황적 조건에 의해서 제약되고 재구성되고 재평가되는 그런 규범이다 하는 것을 아마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오늘의 소속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진국 선생님 말씀으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손을 흔들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또 좋은 주제로 생생한 주제로 또 초청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